오늘의 질문입니다. 저는 계속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이 끌어당김이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칠까봐 정말 불안했습니다. 민팡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이 영향을 끼칠까요? 아니면 감정과 거리를 두고 관조하는 태도를 보이면 괜찮을까요? 귀중한 질문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점에 대해서도 초월자 마인드에서 한번 자세히 다룬 적도 있습니다.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부정적인 생각은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위대한 결과를 낸 사람들 중에 불안감과 공포를 아예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99%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불안감과 공포를 가졌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치도 정신불안 증세가 너무 심해서 거의 매일 술에 의지했다는 말도 유명하고요. 저희 친누나도 이명고시를 본 날 집에 돌아와서 시험이 망한 것 같다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이명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실제로 유명인들이나 우리 주변 지인들 심지어 우리 개인의 인생을 봐도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볼 때 아 망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과가 좋았을 때가 분명히 몇 번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현실화를 가르치는 형이상학자인 네빌고다드조차도 자신이 고향 바베이도스에 갈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했지만 기적적으로 친형이 갑작스러운 도움으로 인해 바베이도스에 갈 수 있었죠.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사례는 이처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은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안심이 되는 말이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쯤 아주 많은 분들께 이런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현실화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하면 생각과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가 있죠? 이건 모순이 아닌가요? 이건 분명히 모순이 맞고 그 모순이 생긴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 그리고 영성에 대한 오해를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설명하기 위해선 영상 10편도 부족하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간략한 내용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현실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무언가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것을 이루고자 결심하고 세 번째, 현실화를 하고자 열심히 상상하거나 잠재의식 테크닉을 실행을 하겠죠. 네 번째, 그러면서 동시에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이 나오고 다섯 번째, 그렇게 때가 되면 결과가 이루어지고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이루고 난 뒤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건 내가 선택을 했고, 내 의지대로 한 결과고, 내가 행동한 결과야. 이 모든 건 내가 한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맨 처음 단계로 돌아가 볼게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선 일단 그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보통 이걸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심지어 이 단계의 이전 단계가 뭔지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이걸 원했기 때문에 그 다음의 모든 단계들이 나왔지만 그러면 내가 이걸 원한다는 생각은, 충동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쉽게 말하자면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결과가 된 건데 애초에 그 첫 생각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는 보통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스타벅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면 이건 분명 누가 봐도 내가 만든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처음에 스타벅스에 가고 싶다는 그 생각은 어디서 떠올랐을까요? 인간인 우리는 모두 다른 것에 끌립니다. 누군가는 공부에 끌리고 스포츠에 끌리고 음악에 끌리고 미술에 끌리고 남성에 끌리고 여성에 끌립니다. 심지어 유전적으로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운명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생각을 하기에 이 모든 행동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속의 세포들도 자연 속에 있는 식물들도 뇌가 없어서 생각은 할 수 없지만 매일 매순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합니다. 즉 생각이 없어도 행동은 스스로 일어나고 결과가 나오는 게 가능하고 우주는 항상 매순간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의 모든 영적 스승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함 없이 행하라. 노자의 도교사장에서도 무위자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노력 없이도 모든 것들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없이도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생각은 왜 존재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세상 만사의 모든 일들이 마치 내가 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로저스페리 박사의 분리뇌 실험을 통해 좌뇌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마치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변명,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그는 이 실험으로 노베상을 수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스스로에게 궁금증을 가졌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예지몽을 꾸고 그 예지몽이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정확하게 들어맞았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 예지몽을 꾸고자 결심해서 꾼 것이 아니라 꿈이 그저 저에게 보여진 것일 뿐이고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꿈을 꾸어서 미래가 발생된 것이 아닌 그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었기에 그 꿈이 저에게 보여진 것일 뿐이죠. 이와 같은 원리라면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현실화하고자 상상을 해서 그 목표를 이뤘다면 사실 그건 내 상상을 결과로 미래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 그 미래가 이미 존재했기에 제가 그 미래를 원했고 상상을 한 것에 더 가깝지 않을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육체로서, 자아로서의 내가 미래를 만들 수는 없지만 참 나로서, 우주로서의 더 거시적인 개념의 나아가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서의 생각과 감정이 미래를 만든다고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현상은 시기가 되어야 발생한다는 말인데 내가 불안에 떨어도 그게 지금 이루어질 시기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올바른 시기가 아니면 안될 겁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내맡기는 것일 뿐이지 지금 나에게 불안과 걱정이 올라온다고 그게 결과를 망칠까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목표를 이루는 과정 내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시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인생 전체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인생 내내 걱정과 불안만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도 시작하지 못하고 꿈을 가지는 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일은 이루어질 확률이 거의 없겠죠.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또 다른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다른 영상에서 기회가 된다면 천천히 다뤄보도록 할 거고 훨씬 더 자세하고 많은 심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초유자 마인더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의 질문과 사유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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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